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자동차 및 군용 등급의 폴라파이어 FPGA 양산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는 AC-CQ100, T2 등급 및 군용 온도 등급 인증을 받은 폴라파이어 FPGA를 출하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90매성 제품 시장에서의 FPGA 공급업체인 마이크로칩은 이들 제품군을 바탕으로 저전력 제품에 대한 선도적인 리더십을 한층 확장한다. 열 및 공간 설계 제약으로 인해 가혹한 환경에 구축된 자동차, 산업 및 군사용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암호화 보안뿐만 아니라 전력 및 공간 효율성을 제공하는 솔루션이 필요하다. 폴라파이어 FPGA는 보안 통신, 암호화된 비트 스트림 및 암호 보안 공급망을 지원하는 온칩 보안 기능을 제공하여 이러한 시장에 대한 변조 방지 솔루션을 보장한다. 마이크로칩의 디바이스는 SRAM 기반의 FPGA와 달리 팬 없이 동작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열판 없이도 동작이 가능하므로 시스템 열사계를 간소화하고 더 작고 가벼운 디자인을 지원한다. 이는 사각지대 감지, 최선 변경 경고 시스템 및 백업 키메라와 같은 자동차 애플리케이션에서 특히 중요하다. 또한 마이크로칩의 최신 보안 기술이 결합된 군용 등급 디바이스는 확장된 온도 범위를 제공함으로 개발자는 첨단 전략 무기 시스템과 같이 열이 제한된 환경에서 보다 많은 컴퓨팅 성능을 신뢰하고 추가할 수 있다. 마이크로칩 FPGA 사업부 부사장인 브루스 와이어는 시스템 열 제거에는 비용이 수반되며 열 이동이 적을수록 총 시스템 비용은 낮아진다. 평균 고장 시간 간격이 짧은 시스템에서는 경우에 따라 펜을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다. 이제 자동차 및 항공우조 설계 엔지니어는 훨씬 더 낮은 시스템 비용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총잘력, 최고의 신뢰성 및 동급 최고의 보안 기술을 갖춘 미드레인지 FPGA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칩 FPGA 및 SOC로 설계하기 위한 개발 도구인 리베로 SOC 디자인 스위트는 현재 AEC-QBEN 및 군용 온도 등급 FPGA를 모두 지원한다. 폴라파이어 자동차 및 군사 등급 FPGA는 현재 양산이 가능하다. 개발 보드 마이크로칩 에리베로 소프트웨어 툴 스위트, 벡터 블록스 액셀러레이터,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및 IP, 엑지 컴퓨팅 솔루션을 위한 마이크로칩의 HLS 툴이 제공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microchip.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